프로토스 캠페인 8편 이어서 가자. 함대전이네요. 이번엔 공중을 주력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정제자도 풀렸고 강력한 공중병사가 나올 것 같네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태까지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하나 나올 것 같은데 함대전 시작되었다. 우리 자르는 자신이 지배한 함대를 합세워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 우리 자르는 눈에 보이는 모선 전장을 지켜보고 있다. 모선이 모두 사라지면 놀이 그만두고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불타 아이어에서 동족과 싸우고 적의 발톱에 테란의 화기에 죽어 나올 것이다. 그런 지옥을 오게 둘 수는 없다. 다른 작전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겨두 문제다. 최소한의 피해로 울레자스 울레자스의 함대를 격파해야오. 생각해둔 게 있다. 어 내가 선택하는 건가 보다. 아 고민되기 왜 그래. 방어 빠른 전투기 당연히 캐리어 해야지. 캐리어를 선택 안 할 수가 있나? 공포였기 때문에 약간 움찔 했는데 캐리어지 당연히. 캐리어다. 모선을 다 해주지. 폭풍함을 앞서 대치중이 폭풍합니다. 전투기를 보내서 함선을 파괴하려고 해도 쉽지 않소. 울레자스의 목적은 우리 함대를 최대한 소진해서 당국을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오. 이곳은 다른 전쟁에 비해 격전인 적은 곳이오. 여기서 기습해서 중심포구에 밀어버린다.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게 지금 울레자로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 울레자로로 바꿔주지. 울레자스는 뭔가 억깝이 안 좋아. 함대를 지원할 테니 집행관은 정모선을 파괴하는데 집중하시오. 널 지원해주겠다고. 올라갈 거야. 여어! 체력삼촌이야! 대상하기 600 보호막을 회복하고 천의 보호막을 얻는다. 오! 전방 돌진! 근처에 있는 시야를 봤는데 아래로 내려가자, 그럼. 야, 대탑 벌라! 아, 여기도 있네. 시야가. 약간 그거 같지 않나요? AOS 게임처럼 공격을 해서 공격을 왜 안 하니? 할 수 있는 거 맞지? 오! 강해 강해 강해. 하면은 뭐 준다거나 그러진 않네? 주위의 모든 아군의 체력, 혹은 보호막을 회복시킵니다. 아, 저거 왜 이렇게 틀놨냐? 아, 이거 그냥 쟤 지속으로 쏘는 거야? 내가 몸 할래. 나 때려, 나 때려, 나 때려. 내가 몸 할게. 나 때려! 내가 몸, 내가 몸. 아, 대타 튼튼한데. 아래는 모려 밀리고 있네? 어, 너무 잘 밋는 거 아니야? 정면에도 약간 빠른 것 같다, 들어가는 게. 실드 회복하는 기술도 있고 짱쌤. 아, 뭐 나오려나 보다. 아! 이거 저거 깬다고 아, 여섯 개를 다 깨야 되는 거야? 감독관. 아, 그거 보다 더 센 것 같은데, 얘가? 어, 그리고 날파리가 죽지를 않나 봐. 그쵸? 실드 반 깎고요. 음... 현실적으로 그냥, 그냥, 그냥 잘 밀고 있죠? 왜 이렇게 센 것 같지, 얘가? 훨씬 센 것 같아, 다른 것보다? 그치. 10킬이나 했어. 이 자식, 이거. 이거. 그렇지. 지위의 전투위들이 더 강해질 겁니다. 강해진 거야, 뭐야? 상대가 보면 알겠지. 1대1로 싸워도 이기는 거 아니야? 뭔가, 나 엄청 튼튼한데, 내 거? 내가 그거 같아. AOS 게임을 처음 내가 듀토리얼 하는 기분. 좀 특이하죠? 그렇지. 아, 그놈 왜 걸작 좀 그만 보여줘? 여기 잠깐 다 끼어야 되네. 뭐야. 이게 뭐야? 잠깐, 6만이요? 아, 6만은 좀 아니신 듯? 아, 6만은 좀 아니신 듯? 6만은 좀 아니신 듯? 아, 6만은 좀 아니신 듯? 아, 6만은 좀 아니신 듯? 부활이 있긴 할 것 같다. 골을 보니까. 함선이 아니라 잡아주지 않을까, 폭풍함이? 내가 폭풍함... 셀 거 아니야. 나 다른 데 그냥 공략하면 안 돼, 저거 두고? 아, 내가 밀리고 있잖아. 아, 이제 3만이야. 너무 길어, 전투. 공포욕기 할 걸 그랬나봐. 맞고. 맞고라, 맞고라! 부하들 먼저 때리네. 어, 여기 위험한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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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어, 됐다. 어, 됐다. 아, 더럽게 튼튼하네,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아, 잘못 눌렀다. 아, 이번에 터트리겠네, 그래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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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 잠깐만, 그치? 쎄진 거임? 전혀 쎄진 거 같지 않은데, 쎄진 거 맞아? 어, 쎄졌다고 나오는 거 같은데, 쎄진 거 같지가 않아. 곱팔, 내가 쎄져야 재밌는데. 아, 캐리어님. 저 폭풍 화물 일단은 깨야 된다네. 깨고 오자. 밀고 있는 거 보니까 쎄진 거 같기도 하고. 어, 내려가. 아니, 일로 해서 내려가라고. 1대1로 써도 이기지 않을까? 함선 저거. 그럴 필요가 없지. 야, 이걸 다 깨야 된단 말이야, 진짜? 주목표 때문에 이건 깨야 될 거 같은데. 강화시킨 건다거나 그런 걸 좀 넣어줘. 조금씩 때리겠지? 너 쎄졌다 그랬으니까? 5대5 싸움 하는 거 같다? 쎄졌다고 떴는데? 강해진 게 맞는 건가? 그치, 그치. 새로운 폭풍. 전선으로 돌격을 하고 있다. 그, 그런. 개 같은, 개 같은 경우를. 너 3마리니? 아, 2마리구나. 굿치. 굿치. 아. 아, 끔찍하다. 이 게임 왜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여. 요루만드, 요, 뭐, 뭐, 요루, 뭐? 요루간드급 전투 순양함이 돌진하고 있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요루문간드? 야, 이거 밀려! 그냥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강화됐다면서. 아, 이거야? 아, 이게 있구나? 아, 뭐가 있긴 했구나? 보자. 보호막 재생 첨프로. 사거리가, 일, 일, 증가합니다. 받은 피해, 최대의 피해를 감소시킨다. 아, 이런 거야? 연구의 증가? 또 깨면은 뭐 주는데. 야, 너무 세다, 저. 흔적한 적으로.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런 걸 깨야지 능력을 준다? 공격적인 것 좀 줬으면 좋겠어. 탱은 필요도 없는데 계속 나오고 말이야. 얘랑 나랑 딜이 똑같나 보다. 난 스킬 차이인가 본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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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너무 지친다. 주목표를 생각하면 일단은 잡아야지. 이거 소환하고 도망가자. 내가 잡아야지 내가 먹는 걸 처지나? 아, 잡장정신.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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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격기 보호 snakes. 아, 저런 거는 필요 없는데? 가자. 자! 이 아이가 여기를 못가게.. 못가네? 어.. 난 공허폭기를 했었어야 됐어 어째 눈에 띄더라고 그렇지 화력이 가장 많을 때 한번 제압을 하자 어 벌써 그렇게 했어? 이동속도 그걸 지금 주면 뭐하냐 아 이거 쓰지 말자 아 그래 니가 와야돼 아 얘가 와야되는데 오오 양쪽 양쪽에서? 개꿀? 저거밖에 안달아 저거 때리면은 3만 밖에 안된다 막 육만 생각하면은 많이 괜찮다 이거를 빛이띄띄띄띄띄띄띄띄띄 아 설마 능력이 안나오나? 좋아 좋아 나 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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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써 날써 야 더럽게 튼튼해 말도 안 돼 진짜 예 잠깐만 잠깐만 저기 뭐 가는데? 뭐 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가 가는 게 아니네? 미친게임이? 이거 뭐야 몰편 몰편 거야 왜 이걸 안 노려? 모험에 이건 뭐야 알았어 낫겠지 뭐 저게 호각이네 뭐 그래도 능력이 안 올라가나 보다 버프가 다 차서 내가 1대1로 좀 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내가 좀 편하지 이거 왜 이렇게 세져? 저거 파밀자 나는 뭔가 내가 한 대를 끌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한 대는 지 뿔 이거 저거 실드 차는 거냐 설마? 아니지? 내 피해망상이지? 내 피해망상이지? 뭘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지금 졸라 막히고 있는데 뭐야 얘 왜 이래 졸라 막히고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육만의 딜 저렇게 들어가는 건 너무 하잖아 보선이라도 있으니까 위안이 되네 보기보기보기보기보기보기보기 크... 아 졸라 지겨... 어... 왜 왜 왜 잡아.. 하다 자겠다 자겠어 그 엄청난 파동은 어디 계시냐 때리고 있으면 알아서 다들 자기 상대 제거하고 오겠지 대학선으로 가자 안 터지는 것 봐라 진작 이렇게 할걸 뭐야 나한테 관심도 없네 70킬 모서 난 몇킬이야 300킬 언제쯤 밀고 올거냐 두 명 알아서 잡겠다 손 떼도 되겠다 이 정도면 이 전투 종료 전투기들이 필요가 없어 됐다 우리 함대에게 맡기시오 맡겼습니다 서로 싸우다 자멸할 것이다 너희 칼라이 칼라이 칼라이라는 멸시어가 있나보네 정지장을 가동시켜라 한기도 놓쳐선 안 된다 위치를 찾아서 격퇴해야 한다 좌표를 전송한다 자 이제 적을 찾아가는 거네 그 울레자즈를 이게 8편이니까 다음 다음 편이 끝나거든요 아마 그럴거에요 10편까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다음 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제자를 보낸자는 아마 클라크일 것이다 클라크가 도움을 줬다 다른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다 자 뭐야 혼종이 사실 나타났군 혼종이 울레자즈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끝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뿅